날을 푹게 지내오니 저희가 성가에 갇힌 대로 현세를 거룩해 살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의 유기하소서 성가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장어 강공을 합니다 두 손 한 장어 머리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 아멘하고 크게 응답하십시오 성가의 탄생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걸칸 밤을 비춰주신 지옥에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서 악수들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성가의 빛으로 밝혀주소서 선사가 시켜목자들에게 구세제 탄생에 큰 기쁨을 전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으로 전하는 일곱으로 불러주소서 상가의 강생으로 땅을 하늘과 별압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선물을 가득히 내기시고 천상의 한 가족이 되기하여 주소서 아멘 존경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경께서는 여기 보인 모든 일에 강복하소서 아멘 그님을 참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연송관은 484원입니다 박연송관은 484원입니다 박연송관은 484원입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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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